베베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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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타임 야호 신난다 아빠 우리 얼른 동물원 가요 그래 그래 차에 시동 걸고 있을게 출발 출발 가위바위봉 가위바위봉 아이 참 이게 왜 이러지 아빠 혹시 차가 또 말썽이에요 동물원 갈 수는 있는거죠 아빠 아 그게 어쩌지 아무래도 오늘은 못갈 것 같구나 아빠 차 바퀴에 펑크가 나버렸지 뭐야 네 그럼 동물원은요 음 아하 얘들아 걱정마 아빠한테 엄청 멋진 계획이 있으니까 어때 아빠 차보다 더 커다란 창문에 멋진 무지개 바퀴까지 우와 다들 동물원에 가면 어떤 동물 친구를 만나고 싶니 저는 커다란 사자를 만날 거예요 어흥 어흥 나는 무시모시한 늑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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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나는 버스 버스 여행 고고 띠띠빠빵 신난다 아빠버스 달려라 달려 좋았어 이번엔 어디로 갈까 도서관이요 도서관에 해적책 빌리러 가요 어 좋습니다 띠띠빵빵 아빠 버스 출발합니다 해적 도서관으로 가실 손님 어서 어서 타세요 부릉부릉 출발 띠띠 왼쪽 빵빵 오른쪽 도서관에선 소근 소근 띠띠 왼쪽 빵빵 오른쪽 책을 펼치면 우와 보물지도 이번엔 어디로 갈까 간식 사러 마트 갈래요 좋아요 띠띠빵빵 아빠 버스 출발합니다 마트 가실 손님 어서 어서 타세요 잠깐 여기 손님 또 있어요 그렇지 핑 띠띠 빵빵 띠띠 빵빵 부릉부릉 아빠 버스 출발 띠띠 왼쪽 빵빵 오른쪽 길쭉길쭉 바나나 동글동글 사과 두근두근 신나는 버스 여행 고고 버스비는 뽀뽀 그런데 다들 잊은 건 뭐 없니? 버스비를 안 냈잖아 버스비는 뽀뽀 띠띠 빵빵 박스 버스 동물원으로 떠나요 띠띠 왼쪽 빵빵 오른쪽 어흥 사자 아우 띠띠 두근두근 신나는 버스 여행 고고 띠띠 왼쪽 빵빵 오른쪽 도서관에 선 속은 속에 띠띠 왼쪽 빵빵 오른쪽 책을 펼치면 우와 몸을 찢어 띠띠 왼쪽 빵빵 오른쪽 길쭉길쭉 바나나 동길동글 하과 두근두근 신나는 버스 여행 고고 구독하고 또 만나요